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흐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그룹의 무장반란으로 자존심을 구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철권 통치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민족주의 성향 군사 블로거인 이고르 기르킨을 체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크렘린이 수년간 서구 성향 지도자들을 억누른 후 민족주의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이고르 기르킨은 이때까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박은호 그룹의 무장반란이 끝난 지 하루 만인 6월 25일에는 푸틴 대통령은 전쟁 리더십이 부족하다면서 정권 이항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푸틴 대통령을 비열한 겁쟁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이고르 기르킨은 체포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고르 기르킨이 워낙 러시아 민족주의 계열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자를 위협하는 악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고르 기르킨은 극단적인 활동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러시아 형법 제280조 2항 위반으로 최고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메샨스키 지방법원은 9월 18일까지 구금하라고 명령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현재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이 느린 이유는 물자가 제한적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와 같은 군수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지뢰를 많이 뿌려놓아서 진격이 느리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으로 반격을 하려면 지뢰 제거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장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장비 제공이 느려서 그만큼 진격이 느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군의 병참선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의 손실 90% 정도는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보다도 더 질높은 화력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력자산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남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 횟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탄약고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포탄이 부족해 폭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 중입니다. 장거리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 석유 탱크와 탄약고가 파괴되었는데요. 옥타브르스키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 탄약고와 석유 저장 탱크가 폭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탄약고 반경 5km 이내의 주민들을 안전을 위하여 대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두 발의 스톰쉐도 순항미사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여 미사일 공습과 드론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7월 19일 이후부터 러시아의 공습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7월 22일에 러시아군은 5대의 샤이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모두 유격되었는데요. 7월 19일에 19발의 미사일과 샤이드 드론 19대를 발사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월 22일에 전선 최소 3개국에서 반격작전을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남쪽에서 7건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격퇴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 대해 많은 공세를 퍼부었지만 모두 실패한 모습입니다. 모두 크레미나 남쪽 10에서 20km 지점들입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북동쪽 8km 지점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요. 이들은 일부 기차역을 함락시키고 마을 인근으로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제98 공수사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하모트에서는 전선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쪽과 남쪽 지역에서 반격작전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바하모트 남서쪽 7km 지점, 바하모트 남쪽 20km 지점, 바하모트 북쪽 4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은 기갑부대와 우크라이나 1개의 중대를 보내어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바하모트 지역에서 반격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확인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러시아 공수부대와 스페츠나츠 부대가 공세를 진행하였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240 고속도로 근처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에서도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남서쪽 11km 지점과 22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이 그때 반격을 하면서 전선의 변화는 없는데요. 서로 일진일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에서도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부실카 남쪽 9km 지점과 남서쪽 14km 지점에서 3번의 공세를 펼쳤으나 모두 실패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생각보다 견고하여 이것을 뚫지는 못한 듯합니다. 러시아군도 반격을 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였고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멜리토폴 방향에서도 전투가 여럿 발생했는데요. 오리키브 남쪽 12km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3번 정도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은 장갑차로 이루어진 군부대라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